일단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산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흥생이요.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다니는 0세서부터 5살, 5세까지 비상이에요. 가을철 전염병, 수족구 유행이 시작이 됐어요. 특히 가을에 전염병 수족구죠. 수족구. 수족구 진단받으면 연간, 연간 70만원 들어요. 매년 진단받으면 70, 7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수족구 정말 많이 걸려요. 손이랑 발, 그래서 발 쪽에 질병이 걸리는 건데요. 연간 1회로 매년 보장이 되죠. 예전에 우리 독감 진단비 있었어요. 하나 손해보험에서 독감 진단비 매년 100만원이 나오는 거. 그거 이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특히 봄보다는 가을 때 많이 걸리는 수족구 진단 시에 매년 70만원씩 준대요. 그리고 수도 진단비 100만원씩 나오고요. 그리고 베일에 역시 100만원. 급성 기간지염으로 입원했을 때 25만원. 정말 미친 대박입니다. 수족구 진단비 70만원, 수도 진단비 100만원, 베일에 100만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25만원, 응급실도 5만원. 이렇게 다 넣어도 최소 보험료가 15,000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15,000원, 2만원, 3만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특히 맹장도 많이 수술하죠. 잔여보험 수술비가 한도가 9월 말까지. 그래서 추석 끝나고 2주밖에 안 남았지만 9월 말까지 맹장 수술 은근히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맹장 수술로 얼마? 30 아니죠. 3, 땡, 땡.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충수염. 충수염이 맹장이잖아요. 맹장으로 200만원과 수술. 수술했을 때 1호종, 2종에서 100만원. 합이 30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1종 40, 2종 100만원, 3종 200만원,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보험.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보험료도 4, 5만원, 5, 6만원 아니에요. 단지 2만원, 3만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린이 다빈도질환 수술비도요. 9세 미만은 특히 편도, 탈장도 많이 하는데 3위가 뭐죠? 맹장 수술이에요. 10대 같은 경우는 맹장 수술이 1위, 편도 절제, 치질이 3위에요. 이런 식으로 9세 이하나 10대부터 20세 미만까지는 맹장이 3위, 2위, 1위 이렇게 많은 진단을 받고 수술하다 보니까 맹장 수술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충수염 맹장 수술이에요. 기본적으로 100만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술비 1호종에서 2종에서 100만원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보험료 15,000원이다 보니까 태아보험 0세나 5세, 10세의 기준으로 보험료 2만원이면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맹장으로 300만원, 충수염 200, 거기다가 수술비 1호종, 2종에서 100만원 이렇게 가져가시면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2주 동안만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맹장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술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9월 말까지. 수술비 보자. 일단은 제가 훈구생명 저번에 한번 임원문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아, 디비생명. 질병 수술비 400만원이죠. 질수 200만원,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200만원. 동양생명도 350, 신한생명도 350, 아, 동양 400이죠. 그리고 미래세 350. 질병 수술비가 물론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돼서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합산해서 200만원, 300만원까지 되는데 왜 훈구생명은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이고 왜 체증형 혹은 200, 300, 400짜리가 누적을 안 보는 그런 질병 수술비가 안 나오는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질병 수술비를 한도를 올린 건 아니지만 종수술비 한도를 올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김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잔여보험 수술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9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수술보장특약 한도가 2배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특약 거의 웬만한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은 1종이 2, 30밖에 가입이 안 돼요. 2종 같은 경우도 30에서 50밖에 안 되고 3종도 50만원, 3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4종 같은 경우도 300이나 50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5종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500밖에 안 되는데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술보장특약이에요. 10세 이하는 2천만원, 10세 이상은 천만원이에요. 자, 충수염 200만원 추가 시 수술비 2종에서 100만원 나오기 때문에 맹장수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0세 이하나 10세 이상 맹장수술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실손보험 외에 맹장수술비 200에서 그리고 2종 수술비에서 100만원, 합의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질병수술비까지 넣으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자, 9세 이하에요. 일단은 편도절제 1종 40에서 많이 하고 2위가 탈장이죠. 1종에서 40만원 나갑니다. 3종은 맹장이에요. 2종에서 100만원 나가고요. 그리고 4종, 4위는 심장수술, 비관열은 3종에서 200, 관열은 5종에서 2천만원 나가고 5위는 수년이나 9개열이에요. 그래서 1종에서 40만원. 물론 질병수술비는 별도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10세 이상, 10대에서는 맹장이 1위에요. 그래서 2종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2위는 편도절제죠. 1종에서 40만원 나가고 3위는 치지수술이에요. 1종에서 40만원 나갑니다. 4위는 비염, 충동증으로 1종에서 40만원. 5위는 척추수술, 관열에서 3종에서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대 진단비와 수수비 플랜이에요. 그래서 3대 진단비, 암은 2천, 갑기영제, 대장전망량은 홍센명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죠. C코드든 D코드든. 소외감은 400만원. 내열관은 2천, 허혈성은 2천, 그리고 1호종 수수비는 2천, 종수수비에서, 맹장수수비는 200, 이렇게 다 구성을 해도 20년나 90세, 100세 반기로 4만원대 나왔는데 90세 반기로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내려가고 그리고 수수비만 넣어도 최소한 2만원 정도만 구성이 됩니다. 지금은 안내신 같이 넣어가지고 4만원대에 3만원대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이보험, 특히 홍국생명이 수술비나, 특히 봐보세요, 종수수비, 그리고 질병수수비 질병수수비는 100만원인데 타사 누적은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00일에 수두, 수족구, 그 다음에 급성기간지염, 입원했을 때 25만원 그리고 수수비, 1종 40, 2종 100, 3종 200, 4종 1000, 5종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쁜 맘동이님, 이틀만 가입되다니 슬프네요. 그 이후에도 가입이 되는데 수족구와 수두는 한도가 5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이틀 동안 가입하시면 수족구와 수두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산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흥생이요.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흥국생명 보완인데요. 이거 봐보세요. 흥국생명에서 맞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흥국생명 다사람 통합보험이죠. 저번 달 대비 건수 저번 달 대비 전국의 건수예요. 그리고 비중 전월 대비 순종 마이너스는 전전달 대비 더 마이너스 많이 판매 못한 거고요. 그 플러스 이 1%는 7월 달 대비 8월 달에 많이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보험은 거의 다 예전 대비 많이 가입했어요. 많이 가입했고 특히 내열간 허율성 5% 정도 2천 건 이상 가입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내열간 허율성이 아무래도 흥국생명이 가장 저렴하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도 7월 달 대비 8월 달에 순종이 되어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거다. 나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담보가 그만큼 판매가 안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국생명 다재단은 어린이 모험이죠. 주기약은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신규 납입지원과 혈정종의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여러 가지는 건수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7월 달 대비 정말 많이 플러스가 됐죠. 31% 18% 특히 심혈관 뇌심장질환 진단비가 17% 정도 올랐고요. 암 주요 치료비도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고 다 올랐어요. 뇌혈관 심혈관도 올랐어요. 특히 뇌혈관 허혈성 어린이보험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건수가 많죠. 수수비도 거의 뭐 플러스 5%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종 수수비죠. 질병수수비 1호종 수수비 혹은 질병수수비 질병수수비도 52% 제외수수비도 26% 정도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훌쌤명 다사람 3호 3,3호 아니 3,2호 이 중에서도 역시 간병인 보험도 그렇지만 500건 중에 약 72%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다. 3,3호 그 다음에 그 외에 3,2호 보험도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도 470건 그래서 70% 정도 뇌혈관 허혈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뜻은 역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훌쌤명의 역시 주력 티약이고 역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훌쌤명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저 보험망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다시 한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도 2만원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보험 끝판왕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기존에 성인보험 청소년보험 가입했으면 이번에 어린이보험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설계 가입 상담 그리고 나중에 보험청구까지 한방에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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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